1848년 그런 성당입니다. 1906년에 완공된 그런 성당이구요. 전형적인 네오르네상스 그러니까 쉰르네상스 건축 양수회가 있어서 화면에서 봤을때는 숫자가 형태의 모양을 띈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확인이 어렵구요. 나중에 성당 들어가셨다 나오실 때 사진같은걸로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커피라고 하는 커피체인점도 있구요. 여기 스타벅니아 커피컴퍼니라고 하는 MCC 라고 부르고 있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신분들은 그래서 차 한잔씩 드시는게 괜찮구요. 이쪽을 조금 더 자세히 이쪽을 об이좋습니다. 이쯤에서 돌아보시면 굉장히 큰 성당을 볼 수 있는데 도매의 높이, 내부에서 됐다는 87미터고요. 바깥에 보이는 저 꼭대기 수자까지가 96미터예요. 그런데 896년에 총가리가 건국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건국연대 끝자리에서 두 자리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96미터고, 부다페스트에서는 96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울 수 없게 법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 제일 큰 건축물 중의 하나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종탑이 보이는데 종은 안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시계 있죠, 금색 시계. 그 밑에 창살 있는 쪽으로 종을 내려놨어요. 종을 칠 때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불 시끄럽게 밑으로 내려놨는데 종은 15분에 한 번 치고요, 30분에 두 번 쳐요. 다시 5분에 세 번 친 다음에 정신이 칠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해놨고 안에는 총 800, 8500명을 한 번에 세워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당이고 왼쪽에 3 십자가 들어있는 분은 그레고리우스라는 이사보리 천천이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른쪽에 이 지팡이를 들고 계신 분은 히브리어로 되었죠. 성당은 라틴어로 되었고 히에로니무스 라는 그런 분이시고요. 이 앞에 보이는 철문 쪽으로 가셔서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지나서 왼쪽 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약 1유로 정도의 헌금을 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헌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성당이고요.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 안 내고 들어가도 되지 않냐고 여쭤보시는데 앞에서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꼭 항상 헌금을 해야 입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당 들어가시게 되면 정면 가운데에 우리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우리 마리아의 성상이 서 있어야 될 그런 곳에 천주교 성당입니다. 그런 곳에 이스트바니스의 성상이 딱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천주교이신 분들은 많이들 놀라세요. 저기 왜 저런 게 서 있나 하시는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 이름 자체가 여러분에게 봉헌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스트바니스의 성당이고요. 그 성상 앞에 보면 조금의 십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뒤쪽으로 이스트바니스의 성상이 서일 수 있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위에 정면에 보이시는 에고스사운비아베리카스의 엑드비타는 아틴어로 써있는데 이 원복은 스타드의 목소리에 나오는 길이에요. 지금 천장하고 잠시가 될 수 있게 된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벅스라는 어떻게 한번 볼까요? 뒤쪽 옆에 가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무료로 이용하시고 악마리갈 또 발라보실 수 있고 와인 같은 한 잔씩 심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게예요. 지금 잠시가고 계세요. 시간, 자유시간 좀 무엇을 드릴게요. 와... 멋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더워야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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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알겠습니다. 네. 잘 첨중이 들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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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첨중이 들어가지고 감사.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30분 정도 드릴게요. 제가 4시 55분까지 우리 처음에 만났던 장애도 네, 제가 찍어가지고 1유로니까 1유로 줘야 하잖아 50유로 하면 두고 오면 되지 옥상님만 들어갔다 와 들어가면 돼 맞아 50유로요? 그래 두고 있게 1유로잖아 들어와 에반스 성당 내부 지금 지금 에반스 성당 내부 지금 2 prose 2 A 2 A 2 A 2 A 1 A 1 A 2 A 2 A 2 A 2 A 3 A 2 A 2 A 2 A 해반스 성당 외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반스 성당 금으로 도금을 해놨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해반스 성당 도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의 각종 성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도금으로 정말 화려합니다. 제가 서 있는 주광천장 도움입니다. 베드로사도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에반성당 천장 설탕 에반성당 초고리를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반스 성당 천장 중앙부문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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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